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TV토론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TV토론 두 번만 하면 낙마시킬 수 있다 하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서 크게 무리를 잃었고 논란이 됐던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윤석열 후보의 TV토론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4명 가운데 단연 1등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TV토론 실력이 나아진 건지 아니면 과거에 윤석열 후보를 잘못 알았던 건지 이준석의 발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준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분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기대치가 왜 낮았는지 그조차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 자체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 또는 윤석열 후보가 콘텐츠가 없다 윤석열 후보가 공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 이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검찰의 핵심 요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섣불리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못한다 하니까 토론 가지고 계속 공격했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이준석이가 처음에 토론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자격시비 토론 한 두 번만 하면 윤석열 후보는 떨어뜨리고 오히려 유승민 의원을 후보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자신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하는 그런 발언들이 조명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토론을 하고 나니까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가 단연 1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연 1등이다 한 것은 우선 기대치를 너무 낮게 본 것도 있고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피해가고 또 이렇게 이재명이 회피하고 답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도 끈질기게 물고들어지면서 대장동의 바로자면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주법은 바로 이재명이다 하는 것을 윤석열 후보가 집중적으로 추궁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시원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외교 안보 이런 문제에서도 그동안 보수 정당이 가져왔던 스탠스 친미, 친일 이런 거라든지 반중, 사드 배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관되게 쫙 설명한 부분들이 어디에 그동안 전혀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할 거다 했는데 잘했다 하는 평가를 지금 국내외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도 1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초반에 대장동으로 가면서 본인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얘기 비슷한 것도 하고 굉장히 좀 위축된 자세를 보였다 그래서 3등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4명 가운데 3등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돋보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상정도 돋보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돋보인 부분이 있다고 하고 이재명은 3등이라고 하니까 아마 심상정이 2등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딱히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준석이 오랫동안 개인 감정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과거에 다른 정당이 함께 생활할 때부터 노원 쪽에 공천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캠프 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이 들어오는 뒤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버스가 출발한다 문 닫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안철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한 것도 이준석이었고 또 그 뒤에 있는 김종인이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딱히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제 기대치대로 하셨다 평상시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도 부정적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안철수 후보다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안철수답다 처음부터 안철수는 토론을 못한다 해놓고 역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철수보다 이재명을 3등을 두고 안철수를 4등에 뒀다 이렇게 이준석이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 감정이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모른다 하는데 안철수도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가 불리한 걸 회피하거나 또 엉뚱한 거 RE100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알고 있니? 나는 이런 거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장화키즈식으로 모르는 문제를 집어내가지고 창피를 주려고 했던 그런 시도 그런 것보다는 안철수는 담담하게 자기 정책을 설명했던 부분인데 다만 말하는데 이렇게 정치적 기교나 말의 솜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말솜씨를 뽐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을 아주 잘했다 평가하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평가를 딱히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감을 느끼고 나중에 답하지 않겠다 하는 대장동 관련해서 위축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3등으로 평가한다 한 거 보니까 이준석의 평가도 그야말로 개인 감정에 많이 주쳐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 후보처럼 네거티브만 의존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과정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 확인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의 과잉 의전이나 그리고 법인 카드 사적 사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자 토론에서 TV 토론에서 고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숙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네거티브만 의존해서 한다는 이미지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있다가 다음 차례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겠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TV 토론에서는 네 명의 후보 모두가 이재명 후보 포함해서 김건희 씨 배우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탐색전이라서 그렇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거기 또한 또 재미있는 발언 중에 하나는 이준석이 아침에 라디오에 토론해서 송영길이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준석은 팽 시킬 것이다 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 대표님이 그런 강한 예감이 든다면 어떤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하면서 송 대표도 당 내에서 꾸준히 사실 비주류로 활동해 오시면서 지금 대표의 자리까지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송 대표님도 정권 때마다 꼭 정권과 함께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팽 시킬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준석을 팽 시킬 것이다 하는 발언을 해서 다른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뒤따르고 있고 당의 체제를 계속 정비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새로운 선거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깨질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팽 당할 일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TV토론에 대해서 이준석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평가와 달리 1등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안철수보다 위에 있는 점수를 줬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역시 이준석의 생각도 딱 원래 갖고 있는 그런 고정화된 털에서 벗어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 앞으로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 이미 본인은 단일화 문제는 40일 전까지 보통의 결론을 지었는데 이미 30일 전으로 다가왔으니까 단일화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준석의 태도와 국민들이 나중에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표차가 크게 나지 않을 상황에서 단일화는 절대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이 다가오면 투표지 인쇄하기 전까지 2월 중순까지는 충분한 시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과의 갈등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김혜경 사태 관련해서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김혜경 사태가 반영된 여론조사를 보고 또다시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김혜경 사태